강의절 루카인을 다.. 아 죄송합니다 어우 토요일만들이랑 진짜 빨려가지고 힘이 없어 이 게임 자체가 뭐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스킵을 하면서 갈게요 지미는 여기? 여기서도 아이템 V 팔 수 있어? 싸구려 할 필요가 없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진투가 목적이잖아 루카인의 의뢰을 입게 고대 이스키의 세익에 이따 경험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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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에 이거 잘해져 오늘은 사실 방송이 이렇게 재미있을 거나? 모르지 뭐 그거야 게임 자체가 다 정적이라서 네 오늘은 좀 말이 적어져요 집중하느라 게임이 좀 정적이에요 어제는 진짜 시끄럽거든요 오늘 좀 집중하는 게임이라서 지금 목 다 나갔습니다 지금 목이 따끔따끔하네 오늘은 좀 집중하면서 사실 오늘 저희가 즐거워하는 게임들을 하는 날이라 그래도 전투가 많아서 꽤 재밌습니다 아마도 재밌을 거예요 큰일 났어 이걸 보고 하기엔 너무 잘해 여기를 보고 하기엔 마이크가 내 화면을 완벽하게 가려져 아주 좋은 자리야 쫄다고 아 이게 지금 렌빗이 안좋아 아 마나같아 이게 귀찮아 마나 채워야될까 어우 이거 미치겠다 진짜 너무 안 보여 여기 어떡하지 이거 마이크를 쫓어 아니아니 괜찮아 시켜줄 수 없죠 뭐 마이크를 키우면 사실 제목들은 잘 들어간거지 제목들은 안 들어가요 그렇지 아 많았겠어 마이크라는 게 생각보다 살짝만 떨어져도 생각보다 안 들어갑니다 아주 민감한 동물이에요 발 다뤄줘야돼요 오우 가끔 마이크 소리가 안 들어갈때도 있고 지 혼자 막 꺼지고 아주 기분 나쁜 놈이예요 신데레같은 놈이라가지고 신데레같은 놈이라가지고 신데레같은 놈이라가지고 아까 전에 한 마리 시켰어 8레벨짜리 그냥 소글로 시켰다 아마도 울었다 아 아마존이었던 것 같은데 아는 거 같은데 아는 거 같은데 아는 거 같은데 알아서 소글로 시켰다 너무 수고하겠다 아는 거 같은데 아는 거 같은데 정말 수고하겠다 그렇군 정조레 정조레 이예요 아까 전에 뭐 먹고 들으셨는지 아 이 회피가 많아가 나는구나 아 회피가 많아가 나라 너는? 어 그게 레비테이션 효과라고 많아가 달래 많아가 어? 단검이다 먹어버렸어 아우 두검 육두문자 나올 뻔 했어 지금 왜 이렇게 클릭하면 떨궈 아 진짜? 어 떨궜어 지금 저 또 죽었다 내가 아 짜증나 됐었었어 또 짜증나 우와 진짜 진짜 엄청 쎄다 니가 질러야 할 것 같아 막 크리스 다르게 나와 우리 파트에 질러다 쩌레파트에 중저장 질러 어? 안 보여 어후 어우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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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뒤로 뒤로 가서 할래? 이렇게? 어 그래도 안 보여 이게 딱 가려 진짜 완벽한 위치야 마이크가 아주 그냥 자신의 저걸 독차지하고 있어요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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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흥 저는 사실 모니터 2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였거든요 어후 근데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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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이 2개돼서 자꾸 늦은 걸 보게 되더라고 오케이 강자 열어 빨리 하나 더 열어볼게 아 오케이 좋았어 아 진짜 치맛이 없네 오케이 가봐 가봐 오 뭐야 여기 오우 잡았어 나도 빨리 두 번이나 쐈어 내려 잡은 거나 마찬가지야 사실 알았어 두어프를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두어프가 잡았다며 두어프가 프리시했다 이거니 마무리 마무리 아 나도 말 때렸다 두어프가 망했다 이거지 아 두어프 두어프도 마음에 안 들어 키도 작아가지고 나랑 헷갈려 내 캐릭터도 별로 안 큰데 근데 얘보다 훨씬 크네 벌레는 불에 악하냐 약상하지 않네 어 우물물은 불에 악하냐 우물물은 불에 악하 아 할 때 쟤가 잡고 있어 너무 복잡해 아 니 캐릭터에 집부분을 그 방법 그 방법밖에 없어 그게 너무 많아 끌다구들이 너무 많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는 사실 근접 앱투를 키우고 싶은데 초건이라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데미지가 너무 차이가 커서 판에 밀리기 때문에 이따가이다 데미지가 망가입니다 오버에서 걸린거야 아 내가 걸린거야 오버에서 걸린다 가지않아 오우 나 죽었어 아 안먹으네 수업 좀 귀찮아 여태 귀찮아 어우 안맞으려면 그레그 아 안맞으려면 그레그 아니야 그레그가 아프나 무게 heard 어우 왜그래 빨리 과일 먹어 마법만을 따기 어우 너무 아픈데 minute 마법서써야겠다 앗 과일 소환 빨리 애들이 먹기 전혀 니가 빨리 먹어 괜히 나와나? 룬의 발전 방법을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육지로 희망하는 고우렘을 구축하여 여기에도 고우렘을 구축하여 좀 더 고우렘을 만들어야 한다 총 3라테크가 왜 못먹을까?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 똥개들은 먼저 프에 그 똥개들보다 약한 것 같아 걔넨은 진짜 짜증났는데 훨씬 약하네 얘네들은 되게 말라는거 얘네들은 밥을 잘 먹였어 사료를 그냥 그냥 선전이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채팅방을 매니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사실 몰라요 누가 들어오는지 너무 모르고 저희가 또 집중하는 게임이라서 네 오늘은 좀 약간 집중하는 게임이라서 저희가 약간 늦게 인사할 때라도 약간 하긴 해요 나는 나를 꼭 해볼 수 있는 또랩이잖아 또랩은 어쩔 수 없는거야 넌 대마법사가 아니잖아 방금화물이 많아서 포매도가 더 많지 건드의 그 뭐지? 만내법사가 아니야 또랩법사를 또랩법사를 또랩법자는 어쩔 수 없는데 스프롤 정신없어 스프롤 정신없어 아 이거 왜 이렇게 말이야 이거 진짜 계속 나오는데 이거 뭐야 그거 마법 발급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용그림 있는데 뭐야 응 아 아 도래 얘가 많아 얘가 많아 얘로 놓아야 돼? 네 아 소울도 없나 어.. 이거 방패로 막아둔다 응? 어.. 사를 쐈는데 이게 힘들게 어.. 사무신이.. 방패로 막아둔거겠지? 어.. 흑빵이다 얘는.. 얘가 죽었는데 왜 이러면 되지 네.. 그래? 내 얼굴을 못찾는 것도 없네 그래? 근데 저 본래는 얘네도 때리네 투야시킬이 없다고 뭐야? 뭐야? 아우! 엄청 아프구나 그래가지고 끝나가잖아 안 가도 못하는 것 같은데 3개를 스킬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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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이 재밌다는데 약간 퍼즐식으로 되어있어서 깼다? 깼다는게 중요한거야 오 레벨구 나도 레벨구겠지? 좋아 다음 눌러 어 다음 어 어 어 B? 한 번 풀어줘 팔까? 지금 내 것도 그렇게 좋지 않은걸 2등급짜리인다 팔아버리고 어 내껀데 오 부츠 뭐야 B등급이네 부츠를 봐야되는데 사실 감정 마물령 공격 데미지 12% 뇌내성 뇌내성이 뭐야? 그러니까 뇌내성이라니까 이상하잖아 D89 D89 E89 팔? 팔까? 안되네 로마리니까 아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걸 어 그치만 우선은 돈을 많이 벌게요 많이 벌어야 나중에 잘 살지 아이템도 많이 사고 돈이 최고지 어느 세계에서도 돈이 최고입니다 뇌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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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나 좀 팔아있네 나중에 나와서 팔아야겠구만 날차기 그게 더 좋은것 같은데 방어력은 11이고 방어력은 11이고 근데 마무령의 공격 데미지는 이것도 올라서 근데 이거 발전 공격 데미지 올라가는데 11%? 11% 아 아까 방어력은 몇이었지? 11 1차이밖에 안가 1차이면은 그냥 이거 쓰자 1차이밍 헤헤 죄송합니다 아 감기올려나봐 아 지금 지금 보니까 로그인을 안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고 계시네요 오오오 피씨 9명이나 계신데 많이 보시네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빠른 진행이라든지 그런거는 아직 진행 진행은 아직 안나올거에요 네 지금 신뢰동 같기 때문에 혹시라도 괜찮으시면 로그인하셔서 채팅도 해주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막 바로바로 보고 답변글도 달아드리고 아 글은 못 달아드리겠구나 바로바로 말씀도 드리고 오케이 여러가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다 저희가 어 뭐라 그래야지 네 응 어 답변해드릴 수 있는 부분 다 해드리니까 나가자 아 추천도 한번 해주시고 로그인해서 추천해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죠 사실은 아 아 아 아 아 아 바로 딱 내려가는거 쓰면 저런게 되나 뭐 낙법 낙법? 낙법은 뭔 말인지 모르겠네 낙법? 낙법 낙법 낙법은 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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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생긴게 좀 부드럽게 생겼어 흥미를 보여줬다 잘 보시면 눈도 약간 돌아가있어 아 아 아 아 아 기타님 없네 아 아 과장되어 있던거래 역시 사기였어 그녀 뻥이야 아 아 아 아 얘가 강제로 마법을 올라와가지고 흠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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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곤즈 크라우스의 얘기는 루카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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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열어보는 루카인은 루카인을 죽은 루카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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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카인의 루카인은 루카인은 배 кот자 мон스틴 뭐 이런거는 설명 Chemistry 읽어드리거나 이렇지 않을거에요 왜냐하면 istine 여기 잡아다고 어차피 뭐든지 결론은 똑같아 대를 막아라 금전운같은거 기도할수있으면 나도 교회가서 기도하고싶다 금전은 기도하고싶어 금전이랑 우린 너무 멀리 떨어졌어 기도하고싶다 그래도 별로 소용이 없는데 1.5배? 별로 소용이 없는데? 한 100배정도 해야지 괜찮을텐데 나의 발차기에는 비슷해 그놈이 그놈이 진짜 쎄다 왜그러니 아 왜그러니 왜이렇게 쎄이네? 피했다 엄청 쎈데? 왜이렇게 쎄이네? 아 도망갔다 도저? 그게 우리 편 아니었어? 아 여기 나오는구나 아 이거 룬? 순서가 있나보네 아 또 마옥사 전기로 때려야 되나? 아우 안보여 화면 아우 어 이거 먹을래 과잉 상약대기 오 고기를 엄청 많이 차네 고기는 또 다르네 와 큰 방패 들 수 있어 오 오 오 오 돈 돈 돈 오 고기 가자 좋아 고기 고기 좋아요 고기 좋아합니다 아니 방패 들으면서 느리잖아 미안해 어쩔 수 없잖아 방패 쓰기도 하면서 방패 멋있잖아 대신 공격을 못하잖아 근데 공격 아예 못해? 어 아 진짜? 어 탱커 된거야? 탱커 된거야 이렇게 느리는데? 가만히 있어 아 100개 1등까지 다 나왔봐 아 진짜? 얘 끝이야? 별로다 엉결루네 아아 오우 어 이걸 들어야지 난 이거지 오우 아 300 우와 역시 배민이 쩔어 마법사한테 마법사 지팡이 맞아서 수정하잖아 마법사 응 마법사 어딨냐 마법사 죽어라 어 슬라임 슬라임 아 마라가 없어 마라가 없어 죽어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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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장난 아니야 역시 당검이지 과재를 소환해서 피 좀 먹어야겠다 당검이 짱입니다 당검 진짜 세요 당검은 오우 정명이래 다행이에요 그래도 저희가 화면을 변환할 필요가 없어 다를건 다 가려진다 눈발이 어쩌고저쩌고 아 알았잖아 아 고드레드 로렛볼을 불러봤대 난 설명 안해도 돼 나도 읽고 있어 오가 웃어 아 이 문자들 설정하려면 스킵하니까 지금 아니야 읽으실거야 이 정도면 아 너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 아니야 괜찮아 넌 너무 시청자를 무시해 넌 아니 무시한게 아니라고 어딜 봐서 시청자분들에게 넌 욕좀 먹어야겠어 아니야 아닙니다 전 시청자분들도 사랑하고 실컷 욕하세요 로그인 하신분들 속으로 욕하세요 네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편의쓰기 전이 없어 아니 다 읽으실텐데 서빙도 다 잘돼있고 아 아 다른 절퇴가 딱 읽어줘야 느리한거야 왜냐면 내가 눈에 있는 속도라 저분들의 있는 속도라 팍팍팍 하잖아 내가 있는 속도가 느릴 때문에 나는 나 정도면 충분히 느리라고 생각해 그건 네 생각이지 그런가? 네 생각이지 너보다 더 느린 사람 없으면 어떡하려고 아니야 거의 안 계실거야 나 진짜 최근에 진짜 어우 나 아 괜찮아 너보다 덜 죽었어 인마 잘하고 있어 난 열심히 너무 열심히 싸워서 그래 뭘 너무 열심히 싸워서 그래 아홉사가 무슨 이거 질러를 할게 흔적점사도 아니고 너무 열심히 싸웠어 불쌍하다 그리고 외상술값 못 갚을 것 같다고 살려다니 어우 진짜 많이 달아 내가 왜 딸린다니 여기 어렵다 확실히 어렵다 이거 터치해줘야되나? 살릴까? 아 두 범을 떨어버려 아니야 버려 가자 화면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버려 아 죽을 것 같다 근데 죽으면 안 돼 어 뭐야 아 이게 마법 소리가 너무 아파 마법 맞으면 녹아 장비가 좀 두려워가지고 어후 아 이거 떨어지면 엄청 많이 당하는구나 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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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디따 오잉 오잉 오잉